앵그리 너 지금 자니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가장 최신 독립형 문제를 가지고 저희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태클해야 될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야 될 저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좀 상당히 길죠. 이 문제 읽어보시고 브레인스토밍 1분에서 2분 정도 해보시고 나서 저와 함께 같이 어떻게 태클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브레인스토밍 다 하셨죠? 자 그럼 저 가도 되겠어요? 자 그럼 갑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이 질문의 메인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처음에 인데어 프리타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약간 이게 중요하긴 하죠. 이게 여가시간이니까 반과 후를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반과 후 또는 주말 이런 정도로 이제 예시를 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영피플 하는데 영피플이라고 하는데 이 영피플을 당연히 주어니까 얘가 주인공이죠. 얘 100%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토플 문제의 유형은 요즘 토플 문제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토플 요즘 나오는 독립형 문제의 그 어떤 추세? 또는 요즘 토플 독립형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운데 그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그 뭐랄까요? 이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냥 영피플이라고 나왔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영피플하고 이렇게 나이를 꼭 구체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왜 7드런 있잖아요. 7드런을 주는데 요즘에는 이 7드런을 꼭 뭐 예를 들면 4세에서 8세까지 또는 예를 들면 13살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를 굉장히 그 아주 그 스페시픽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주는데 오늘 문제도 역시 영피플을 이제 14세에서 18세로 이제 딱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요게 이제 메인 포인트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1에서 한 고3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 학생들이 이제 택파트인 어디에 파티스페이팅 하냐면 이제 액티비티에 참여하는데 이제 액티비티를 이제 가령 줬어요. 뮤직 수업이랄지 또는 댄스 수업이랄지 약간 컴퓨티티브 스포츠 같은 이런 것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는 주로 약간 뭐 음악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무용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축구 같은 어떤 경쟁하는 시합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썸 영피플에서 썸이라고 딱 나오는 썸 나오는 순간 이제 뒤에 어덜스가 나올 거예요. 이제 A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several different activities. 요게 메인이죠. 즉 액티비티를 하는데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프리타임을 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것들 사이에서 그들의 프리타임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토요일날은 살사 댄싱을 배우고 일요일날은 축구를 하고 뭐 금요일날 방과 이후에는 이제 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동그라미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이제 예시로 나와야 되겠죠. 축구, 살사 댄싱, 그 다음에 뭐 첼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others 당연히 나오죠. 이제 얘가 B죠. B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딱 한 액티비티에 포커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주요용한 예를 들면 뭐 수영 같은 하나 그들에게 중요한 뭐 건강에 중요한 수영 클라스를 하나만 이제 포커스를 한다를지 아니면 액티비티가 뭐 예를 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를 들면 외국어 학원에 가서 뭐 미드 같은 예를 들면 재미있는 미드 같은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영어 회화를 하는 액티비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 액티비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영피플 14세에서 18세 즉 우리나라로 치면 고1에서 고3 학생들이 일단 당연히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some은 A 주장 A 학생들은 different activities이니까 당연히 different activities에 대한 예시 그래서 금요일날 방과 후에 첼로 토요일날 살살 댄싱 일요일날 축구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A에 대한 예시를 줘야 되고 B는 한 가지 액티비티만 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예를 들면 건강에 주면 딱 수영만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딱 수영 아니면 금요일날 방과 후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 후에 수영 예를 들면 이런 액티비티 또는 예를 들면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국어학원에 가서 미국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 영화 회화 같은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일단 처음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친 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친구들을 먼저 먼저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 문제 딱 나오면 아마도 템플릿을 이제 학원에서 이제 많이 배우면서 이제 쓰는 학생들이 무엇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디퍼런 액티비티 같은 거 딱 이제 선택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로우든 그죠 오케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브로우든 퍼스펙티브에서 어떤 퍼스펙티브 또는 호라이전스를 넓힌다. 이거 딱 쓰기 좋죠. 그런데 이것을 써도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호라이전스 여러분의 퍼스펙티브 견해 시야를 넓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까의 예시로 이것을 설명하려면 살사 댄싱을 하는 면 왜 나의 퍼스펙티브가 브로우든 되는지 내가 첼로를 하게 되면 어떤 나의 호라이전스가 브로우든해지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살사 댄싱으로 브로우든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멋지게 브로우든 퍼스펙티브스를 썼지만 이 액티비티즈랑 연결을 안 돼서 이제 아마 날라갔을 학생들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 친구들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서베이 같은 거 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95%의 응답자 학생들 95%의 학생들 즉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뭐 성적이 높아졌다 뭐 이런 거 뻔한 식상한 그런 서베이 템플릿 같은 걸 써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주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이제 어디가 사실 포인트냐면 아까는 선생님 설명을 못 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유념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까 동그라미에 14세에서 18세 고등학교 학생들 다양한 액티비티 원 액티비티 이제 동그라미 치긴 쳤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better잖아요. better 그러니까 어떤 어프로치가 더 낫니? 라고 better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better 뭐 뭐 보다 더 즉 a를 선택한 학생은 b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고 b를 선택한 학생 즉 some others를 선택한 학생들은 원 액티비티 하는 게 다양한 액티비티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잖아 better니까 better 그래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 안 하시면 크게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교하고 동그라미 치는 거에 대한 예시를 구체적으로 줘야 되니까 broaden perspectives 이런 거 쓰신 분들은 굉장히 예시 주기가 힘들었을 거고 95%의 응답자 95%의 학생들 즉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왔더라 뭐 이런 거 뻔한 식상한 거 쓰고 디테일하게 안 준 분들은 일단 날라가는 것이라고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또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저 인정합니다. 이 문제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거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뭔가 답답하죠. 답답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할지 이렇게 막막할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 답답 막막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저는 이겁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에서 이거를 topic sentence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꾸 한번 써보세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에서 즉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 누구에게 있어서 그러면 14세에서 18세에 고등학교에 드리니까 4 다음에 14세에서 18살 18살 고딩들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거를 먼저 쓰게 되면 의외로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방법으로 이 에세이의 샘플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focusing on only one activity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처음에 선생님 얘기했죠.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에서 이렇게 먼저 topic sentence 쓰는 자리에 먼저 그냥 써봐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강의 시간에 설명했는데 진술문에서 important라는 단어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 패턴대로 쓰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important가 키워드인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important를 못 보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그 important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를 쓴다는 거지. 근데 이 경우에 물론 important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뭔가 답답하고 막막할 때 어디서부터 얘를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의도적으로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를 써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하나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four를 붙여서 young people 아까 걔네들이 주인공이니까 야 young people 14세에서 18세 즉 이 고딩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하고 본인이 한번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ease 다음에 투부정서를 쓰고 get into top tier colleges that they want to attend 또는 go to 즉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young people 즉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라고 이제 쓰잖아? 그 다음에 I think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랑 연결하면 돼. 그러니까 요렇게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데 spending most of their time 본인이 고른 게 요거잖아 only 다음에 one activity에 포커스하는 것은 그 시간을 spending 하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 도와주지 그들을 뭐하게? 바로 top school 또는 top university에 이렇게 들어가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에 답을 한번 명확하게 써줘봐. 질문이 어떤 게 better 했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it is better to spend most of their time focusing on 해서 only one activity인데 그 액티비티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써주면 여기까지 answer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이제 top pick이 되는 건데 맨 처음에 뭔가 답답하고 막막해서 어떤 게 top pick으로 나와야 될지 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이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를 쓰고 뒤에 누구에게 중요한 주인공이 14세에서 18세의 고등학교 애들이니까 걔를 붙이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나잖아. 가장 고등학교 애들에게 중요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예를 들면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 사귀는 거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적성을 찾는 거야 그들의 전공을 찾는 거야 지금 선생님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top pick이 몇 개 나와? 막 다섯 개씩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뒤에 붙이면 되지 그래서 전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기엔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게 바로 자신의 전공을 찾는 데 도움이 돼 그래서 일이지배로 훨씬 더 나아 스팬드 다음에 예를 들면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게 아니면 이제 본인이 한 가지 액티비티를 선택하는 사람은 한 가지 액티비티에 하는 게 더 나아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은 팁이라기보다는 하나 더 애드립을 선생님이 설명할게 원래 여기서부터 원어브도 쭉 쓴 다음에 여기 소 다음에 다시 한 번 주장을 쓰게 되면 명확하게 여기까지가 이제 길게 탑픽이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앤서가 나오고 탑픽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스페스픽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소부터 여기까지는 너무 뭐랄까 계속 뭔가 이렇게 답이 한 번 나왔는데 서론에서 이걸 또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면 너무 자주 나와서 좀 약간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좀 리던던트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좀 걱정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알밉게 쓸 수 있냐면 원어브부터 소 전까지는 일단 써야 돼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게 흐름이 논리적으로 맞거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포익젠프를 먼저 쓰는 거야 예시를 먼저 여기다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지 이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원어브가 쭉 나오다가 포익젠프를 요 사이에다 쓴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예시를 막 쓰겠지 예시를 막 써 그리고 요 소 뒤에 들어간 요 문장은 this example clearly shows 또는 demonstrate that 이라는 표현을 쓰고 바디 맨 끝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집어넣어봐 그럼 이게 뭐가 자연스럽게 되냐면 바디의 서머리까지 되면서 단어 수도 당연히 늘려 쓸 수 있고 본인의 주장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맨 뒤에 이렇게 붙여줘도 좋아 그러니까 소 다음에 당연히 it is better 라고 써 it is better to do something 이라고 써도 되는데 요게 약간 좀 중복되는 게 싫으면 요 사이에다가 예를 들면을 집어넣고 예시를 쓴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요거는 this example clearly shows 또는 demonstrate that 절 뒤에 붙이면 딱 이쁘게 바디가 처음에 topic, 예시 그리고 바디 서머리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쓰일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방법도 한 번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정리해줄게 자 이렇게 쓴다는 거지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young people 인데 이 친구들은 14세에서 18살자 18살에 바로 고등학교에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예를 들면 top tier college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 가지 액티비티에만 쓰는 것이 그들이 top school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하고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서 이제 여러분이 막 예시를 쓰겠지 어 나는 뭐 스바 외고에 다니는 18세 즉 18살짜리 고등학교 학생이야 그런데 나는 어떤 액티비티에 한 가지 액티비티만 하는데 뭐 나한테 굉장히 건강이 중요한 수영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해 아니면 예를 들면 나한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액티비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국어 학원에 가서 미국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원어민들과 이렇게 액티비티 회화를 하거나 스피킹 연습을 하는 이런 액티비티밖에 안해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바로 top school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예시를 막 쓰겠지 그리고 문장 맨 마지막에 바디가 이그젠플이 다 끝나면 디스 이그젠플을 써서 앞에 있는 걸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예시는 클리얼리 명확하게 demonstrate 입증에 보여줘 뭐를 대디아를 하고 다시 한번 본인의 주장을 쫙 이렇게 쓰게 되면 바디 서머리가 되면서 물론 단어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쓰면서 이제 끝나면 topic detail 바디 서머리까지 이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아까 구조로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뭔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그죠 자 이번에 이제 several different activities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제 예를 들면 바디 두 번째 이렇게 썼다고 가정할게 두 번째도 똑같아 important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another important thing 다음에 for them 그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것은 이렇게 쓰고 이제 그것을 쓰는 건데 참고로 another important thing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for 다음에 them을 썼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대절을 쓴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들이 주어가 need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to do something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들도 있겠죠 근데 이 경우엔 그냥 14세에서 18세의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for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relieve stress 즉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 스트레스가 뭐 from 다음에 their study 그들의 예를 들면 학업에서부터 나오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줘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I think를 쓴 다음에 이제 연결해야 되지 그래서 내 생각엔 바로 다양한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풀게 도움을 줘 그래서 자 나오네 it is better 훨씬 더 나아 뭐가 낫냐면 바로 다양한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게 더 나아 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for example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주어동사 나오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for example을 쓰게 되면 for example을 쓴 다음에 얘는 이제 so를 쓰지 말고 this 같은 걸 써서 this example은 clearly shows that 데디아를 보여줘 하고 이제 body summary를 뒤에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려고 그게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논리적으로 자꾸 선생님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니까 우리 애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떤 질문을 아주 스마트하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another important thing 하고 14세에서 18살 18살 고등학교 애들에게 중요한 게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이유도 써야 되지 않아요? 아니 왜 스트레스를 푸는 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어 당연히 이유를 써야 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되게 흡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 맞죠 여러분 이유가 생각나면 당연히 써주면 더 좋지 much much better 훨씬 더 낫지 생각해봐 그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생각나면 이유를 얼마든지 써 예를 들면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예를 들면 야 그들에게 고등학교 애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왜 중요하지? 야 스트레스를 풀어야 공부를 열심히 하지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지 이런 식으로 이유가 생각나면 이유를 당연히 붙여주면 much much better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another important thing 하고 내 생각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자신의 전공을 찾는 것이다 많은 친구들을 예를 들면 사귀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뒤에 어 그러면 왜 전공을 찾는 게 전공을 자기의 적성을 찾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그 적성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생각나면 여기다 써줘 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야 스트레스를 풀어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 야 친구를 사귀는 게 왜 중요하지? 야 대학생 때는 친구를 못 사귀잖아 서로 바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사귀어야 되지 이런 이유가 생각나면 이유를 써주고요 이거에 대한 또 이유가 또 필요하면 또 써줘 얼마든지 써줘도 돼 당연히 another important thing 뒤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유가 생각나면 이유를 써주는 거 훨씬 더 좋지 그건 더 논리적이지 그러니까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them도 뒤에 만약에 is to do something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했으면 당연히 이유가 생각나면 이유 문장을 뒤에 써주고 이제 이유가 다 끝났으면 I think 내 생각엔 질문과 연결해서 바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해야지 바로 내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던 것이 뭐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제가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를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줬는데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에세이를 쓸 때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이게 물론 이제 진술면서 important가 나오면 당연히 important를 써야겠지만 important가 아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면 이유 한 문장 두 개가 필요하면 두 문장 쓰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것을 질문과 연결하고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 번 본인의 답을 얘기하는 이 패턴대로 가면 여러분 웬만한 거 다 쓸 수 있어요 저랑 수업에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눠주는 샘플랜서나 이런 걸 보면서 더 이제 잘 연습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 온라인 상에서 유튜브 상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일단 선생님이 최대한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브레인스터밍을 해주는 걸 연습을 시켜줄 테니까 여기서라도 이제 공부하면서 열심히 익히시면 되겠죠 절대 브로든 퍼스펙티브즈나 서베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걸 써서는 디테일을 주기가 힘드니까 애당초 트라이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들 가르쳤을 때 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유를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논리적으로 우리 애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논리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 훨씬 더 웬만한 선생님들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잘 쓸 수 있어요 그런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